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제 한국어로 어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re you guys?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저희에서 배우님이랑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시는데요 배우님께서 자석을 직접 추천해주시면 당첨되신 분들께 영화 코스터 좀 새롭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 당첨되신 분은 손 들고 계셔주시면 저희 스텝이 포스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추첨하겠습니다 자,いきます요 하나, 투, 셋! C로 큐바 아, 진짜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자, 다음 하나, 투, 셋! B의 21번 B의 21번 오! B의 21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라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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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반찬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럼 회원님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즈, 오늘 하십시오 메코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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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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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왼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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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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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아! 수아! 이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라디오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지금의 세계에서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치크치키 치크치키 미니토 에어! 에어! 사쿠라야 어! 카사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물론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6년 여름 그리기 앞으로도 pick up your career 앞으로도 5세 인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